안녕하세요 김희장입니다. 장마기간에 다들 피해는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장마기간이다 보니까 아마도 지금 역병이라던가 탄저병 이런 바이러스성 병들이 상당히 왔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웃 농가들도 지금 현재 고추작황이 상당히 안좋기 때문에 이거를 건고추로 보관을 보관하는 방향으로 지금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농가들이 지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가림 하우스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비가 빗물 탄저병이라던가 역병 같은 경우에는 이 빗물이 지면에 떨어져서 다시 튀겨져 그 지면에 맞은 빗물이 다시 이 하우스 그 고추에 튀어서 병들이 옮겨가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 노지에서는 많이 발생하지만 하우스에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지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노지 재배시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저같은 경우에 이렇게 제초 매트를 설치를 해두었습니다. 이것은 제초 매트인데 저같은 경우에는 제초 방지용으로 설치를 해두었지만 이 매트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매트 같은 경우에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 흡수용이 있고 하나는 반사용이 있습니다. 반사용 같은 경우에는 물이 이렇게 비닐처럼 물이 다시 맞으면 튀어나오겠죠. 그런 원리고 이런 제가 설치해둔 이 제초 매트는 물 흡수용입니다. 빗물이 떨어지면 흡수가 많은 양의 비가 호우성으로 왔을 때는 제한적으로 이게 방제가 되겠지만 지금처럼 장마가 조금씩 보슬비처럼 작게 오거나 빗물 양이 적을 때는 상당히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매개체를 통한 역병이라던가 바이러스성 해충들을 제거를 해주는 방제를 해줘서 그 매개체를 잡아주는 방제법이 있지만 2차적으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방제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대다수 노지 재배 농가에서는 이렇게 방아다리 밑으로는 모든 곁순이라던가 잎들을 다 제거하시죠. 왜? 탄저병이나 이런 원리를 아시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보통 지면에서 한 4,50cm까지는 보통 농가에서는 겹순이라던가 잎들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닥까지 겹순들이 내려와 있지만 노지에서는 이런 겹순들이 전혀 보이질 않을 겁니다. 다 제거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4,50cm 그리고 놀골과 두둑 높이가 한 20cm에서 30cm 정도를 잡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빗물이 70cm를 뛰어오르지 않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초 매트를 흡수용으로 한번 하시라. 저는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지가 아닌 하우스 같은 경우에 현재 저희 하우스는 내부 습도가 95% 위에 비닐에도 보시면 지금 물방울이 송굴송굴 맺혀있습니다. 지금 95% 지금 야간으로 가기 때문에 100%를 올라갈 겁니다. 척장을 다 오픈해 놓은 상태인데도 지금 하우스 내부 습도는 상당합니다. 지금 얘들 같은 경우에 지금 간주를 5일 정도를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내부 습기만으로도 얘들은 생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습도가 높을 때는 얘들이 간주를 해주면 키를 키우는 역효과가 납니다. 절간 자체가 길어져 버리고 고추 다수학의 원리는 이 절간을 최대한 우리가 줄이고 줄이고 이 마디마다 나오는 열매를 수확해야 다수학의 길인데 여름 고온철에는 저희가 절간을 인위적으로 조절이 힘들어요. 진짜 전문적인 농가에서는 그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농가 그리고 초보인 저도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장마철에 햇빛이 없기 때문에 증상과 강압성만 고려하면 간주를 절대 주면 안된다. 그 점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물을 퍼주거나 하시면 안됩니다. 노지 같은 경우에는 뭐 빗물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자연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조절을 힘들겠지만 하우스 재배 시에는 아무리 땅이 갈라지고 가물어도 절대 간주를 해주지 않길 권장들입니다. 얘들이 간주를 해주면 절간도 길어지고 키를 키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생리장애가 오면 얘들을 포장을 접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온 다습하거나 햇빛이 없을 때는 절대 간주를 해주시면 안됩니다. 자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엔 이렇게 열매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위에 윗순이라던가 겹가지순에서도 열매들이 많이 착가가 됐고 꽃들도 상당히 많이 피고 있습니다. 지금 간주를 해주지 않아도 내부 습기가 습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생리 유지가 되고 원활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드린 것은 저희 하우스가 이렇게 작황이 좋다 이거를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 제초 매트를 한번 노지에서도 사용해 보시라 저는 권장을 한번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한번 켰습니다. 내년에 저도 2000평 정도 노지 고추를 확대할 예정인데요. 그 포장에도 이 제초 매트를 활용해서 어떻게 될지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내년에도 제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시도하기 전에 먼저 시도해서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는 그런 농사 방송이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상 김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